안녕하세요. 레나폴리입니다. 모두 오늘 설날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본가에 와가지고 폴이 없어가지고 집에 매트 운동만 했습니다.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폴 타다가 딱 엘보으로 거는 동작을 했거든요. 그리고 하다가 팔뚝이 다 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건드리기만 해도 되게 아파요. 그래서 빨리 집 가기 전에 빨리 상처를 다 회복한 다음에 집에서 폴을 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다가 요거 매트를 갖다가 배송시켜놔가지고 지금 요거 매트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다들 2021년 한 해 정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원하는 일, 바라는 일 모두 다 이루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졸업을 무사히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모두가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또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그래서 명랑 다섯 명랑 명랑 감사합니다.